안녕하세요. 황디바입니다. 오늘은 자작하는 분들을 위해 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문드로프 슈프림납이래요. 오,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몇 미터인가? 이거 몇 미터예요? 100g 100g이라고, 그람수로 돼있나 봐요. 저도 옛날 오디오 키디때 원더 솔져 그때 무슨 뭔남, 뭔남 기억도 안 나네. 그러니까 납을 많이 팔았었는데 이거 아주 아주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거 얼마예요? 마루치님? 10만원 넘어요. 10만원 넘어요? 네. 이게 와, 이게 10만원이 넘어요. 이거 은납이죠? 은납. 지네말로는 은납이 실버 골드납이라는데 실버 골드납이요? 나비라는데 실버 골드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저기, 가장 아니, 판매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네말로는 실버 골드납이라고 얘기하는데 골드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어떻게 아니에요? 저기, 이해하시고 이 영상을 들어주시고 자, 문드로프 저, 스프링 나비입니다. 말도 안 나오네. 아무튼 영업을 방해하시는 분인지 본인이 팔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분은 보다 보다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운드 보름에서 판매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